뮤지컬 배우 맞죠? 열 번째 참가자, 긴 사람과 기만나 준비하신 곡은 그날들, 그바스코 청해드리겠습니다.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은 그날은 기억조차 못하겠지 이렇다 소식조차 알 수 없지 그대의 이름을 불어난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은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지런한 아픔과 이별을 할 수 있도록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혀야 한다면 잊혀야 한다면 잊혀야 한다면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수질없는 아픔과 이별 할 수 있도록 잊혀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래 저 말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도 그래도 사랑했던 것만으로 그래도 아파해야 했던 것만으로 그 추억 속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날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 기쁨을 median pag and Après atz Poe 감사합니다.